또다 하트도 쿰 김투더 하트더 쿰 예뻐요 예뻐요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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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요즘 뭐하냐구요? 주리베리 꼬이로이로이 언니, 엄마, 어머, 멋있어? 녹록록록, 녹아진다 스르르르르륵, 파르르르르륵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맘에 들어? 현타가 살짝 왔달까? 떡볶이 뽑아줄게 오둥이야 이제 종이.. 아 나 지금 배고파 떡볶이를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켰냐면 떡볶이에다가 면사리 추가하고 고추튀김이랑 삶은 기름 두개 이렇게 시켰어요 엄청 맛있겠죠? 엄청 맛있게 먹어야지 눈에 영상보면 어떤 식욕도 생겨요 야아 야 뭐야 왜 비 맞으면서 걸어 다녀? 왜 그런 짓을 하지? 탈모가 걱정되지도 않나보지? 오이형은 진짜 재밌어 본 사람 있어요? 안 본 사람은 소중하자 한번 해봐 후회하지 않을거야 나 친구들이랑 에어드랍하는데 지하철 탈 일이 생겼는데 그 요즘 짤같은게 있어요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나와 내가 앉고 싶으니까 뭐 이런 짤 무작위로 뿌리고 싶어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꿔놨다가 지금 친구들이랑 에어드랍하는데 자꾸 나를 못 찾아서 이름을 바꿨거든? 친구가 이거를 하래 콩 심은데 기마콩 이거 해서 나 그걸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랬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이어폰에는 노래 나오냐고 응 나와 들려줄까? 네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귀가 안 들려 암튼 들려요 노래소리 학콩이 솔직히 에스파 윈터다 저 욕 먹어요 기분은 좋은데요 감사한데요 아 닉네임이 좀 눈치 없는 놈이구나 야 닉네임 잘한다 계란 국물에 엿겨 그래서 내가 삶은 계란 두개를 추가한거야 난 근데 경상도에서 자라서 약간 입맛이 경상도 특화돼있다 해야 되나? 아아아아악 진짜 개아파 아아 진짜 아파 바보 아니야? 근데 계란 어째 삶았길래 이래 뭐 안 까지노 요즘 계란 안 까지게 삶기 되게 힘든데 계란 잘 까지는 삶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치 기억 안 나 꼭 흰 옷 입은 날 떡볶이가 땡겨 그치 이상하게 잘 먹겠습니다 존맛 미친거 아냐 이거 진짜 맛있어 고추튀김 고추튀김 아응 바로 치워야겠다 일본날은 다음에 세팅해놓고 하자요 고추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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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딴 노래를 틀어놓으면 누가 와 그치? 오타쿠가 아닌 이상 난 오타쿠인데 어쩌라고 야 금원싱 fiction 무슨 뜻인지 알아? 그게 뭔데 누가 짜자 열심히 난 그런 말 이제 믿지 않아 오늘은 근데 가야 되겠다 안녕